몇 분씩 나와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아주 귀한 우리 송별이가 학교 수업도 빼먹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송별이는 두 개를 해야 돼 특별히 하나 갖고 왔는데 내 나이가 돼서 백세 인생 두 개로 가겠습니다 됐죠? 배고파도 조금 참으세요 아주 인기가 숨 들어서 이 아이아이아이아 내 말도 어디서 사랑에 남아 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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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